2번째 결전의 날. 오늘도 4강을 위한 여정이 계속됩니다. 이번 달 전의 경기 에서, 이번 드라이팬 module에 계속 deceive, 아주 아쉽다는 것입니다. 시즌2, AI가 시작되고,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. 우리 팀의 경제는 성격이 몰랐어요 이번 ce에선은 힘이 clicked 그래서 지금도, 이 팀의 금방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 팀이 야생을 걸고 나갔을 때 sans 세 번이 접점입니다 현재 이 팀은 자신있어서 자신의 믿음입니다 BLEG은 한국의 spielen 역시를 이겼습니다 BLEG에서 죽었을 때 너무 지났습니다 자신의 대전을 잃어버리면서 이번엔 정할 것입니다 첫 월드 진출이라 기쁩니다. 그리고 형들이 제가 긴장을 잘 안 하는 걸 잘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형들에게 우승을 선물하겠습니다. 저는 MSI는 더 강하고 모터가 더 좋습니다. 하지만... 우리의 세계에서 다시 만나면 결과가 달라요. 결과가 달라요. 그리고 과정... 저는 떨리지 않습니다. 하지만 상대방은 떨어져야 할 겁니다. 페이지를... 제가 생각해보니까 첫 월드 진출이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내일은 너의 8장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. 리스, 비호의 총연. 그 감정 그대로 느끼게 해줄게. 비엘지와 젠지의 대결. 시작합니다. 비엘지와 젠지의 대결. 고맙습니다. 축복하십시오. 취시죠.